누가 뭐라기로 했냐면 B의 3이네요 쉬웠어요? 안했네요? 시간이 없었나요? 못했습니까? 오늘 뭐 배웠어 애빈이?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답하는 거 했다 그치? Can UD의 하다시가 막 왔어 그치?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얘는 어떤 소리? 라이스죠 라이스 C가 내는 소리 S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? 라이스 물론 이 친구도 라이스가 낼 수 있지만 얘가 라이스라는 거 얘는 라이즈라고 S는 Z 소리더라거든요 얘는 라이스 라이스는 쌀이란 뜻이에요 라이스 얘는 라이크 라이크 오케이 그러면 얘가 라이크면 얘는 무슨 소리 됐죠? 라이크 이름 뭐가 되죠? 바이크 이러면 바이크 이러면 바이크 좀 어렵겠지만 얘는 라이크 샤이크 샤이크 라이크 오케이 라이크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진효야 집에서 쇠팍 공부 좀 해 와 알았어? 오케이 얘는 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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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줄이란 뜻이에요 라임 라임 샤이크 그렇지 라임 얘는 라임 이었고요 오케이 얘는 마이크 마이크 지금 마이크로 다 녹음 되고 있죠 지금 마이크 헤헤 얘는 바이크 바이크 아이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도 하고 있다 그렇죠? 얘는 나인 나인 불한 뜻이죠? 나인 오케이 얘는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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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 혹시 하나요? 주사위란 뜻이야 다이스 다이스 물론 얘도 다이스가 될 수 있지만 주사위 할 땐 다이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아까 전에 이런 것도 만나본 것 같은데 이건 뭐죠? 라이스 쌀이죠 이건 다이스는 주사위 다이스 이 친구는 아이스 얼음이죠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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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 혹시 알아요? 소나무 입니다 파인 파인 그리고 이건 파인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파인 파인 하면 잘 지낸다 할 때 How are you? I'm fine 할 때 I'm fine 그리고 I'm fine 하면 안되겠죠 I'm fine 난 소나무다 이런 얘기에요 난 잘 지낸다 라고 할 때 뭐라 한다 I'm fine 나는 소나무다 할 때는 I'm fine 나는 소나무다 할 때는 I'm fine 나는 소나무다 할 때는 파인 OK 잘했습니다 지금 보시고요 intent 부작업 아 그러면 너무 해 JC 하와 나 해 해